신경쓰 로봇 제 짝이.. 제 짝이 아닌거 같은데 3월 6일 이빨에 안맞아 제작이 아닌거같아 아이고 다 끄겨지네 제작이 아닌거같아 아닌거같아 지금 다 깨져 깨져 지금 밑에거 잡아주지 못하니깐 계속 풀어줘 밑에거 잡아주지 못하니깐 같이 돌아 같이 돌아 같이 돌아 밑에꺼야 같이 돌아 이제 발만으로 그렸는데 사실 벽이 될지 웬만해도 이런게 잘 안정같아 일찍 한시간 마치다 아들 야옹이 아오 야옹이 가니라고 그저께 이틀전부터 못 박혔어 이사를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이거 저기네 재질이 인주대리석이야 인주대리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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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? 이거 안 풀릴 수가 없거든요 어거지를 껴가지고 거기 툭 잡아 여기에서 그냥 네네 계속 그리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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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ntre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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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묶어놔요. 일부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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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물 나가는 게 있고 안 나가는 게 있고. 보면은 앞에 나가는 거 써야지. 그러다가 이제 끌어낼 때. 끌어낼 때는 전방 없는 거. 반대로 반대로.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. 어딨어. 어 아니네. 똑같아. 아니야. 막혔잖아. 봐봐요. 빛이 안 들어오잖아. 이거는 후방. 후방만 되는 거. 이게 추진이 더 좋아. 후방만 되는 게. 얘도 그럼 뚫린 거야? 어떤 거. 얘도 그러네. 얘도 전방 있고 없고. 그 차이라고. 두 개가. 어쩐지. 이거 물량이 더 많더라. 뚫려 있는 거는. 전진할 때 쓰고. 아니아니. 뚫려 있는 거. 앞에도. 앞에도. 푸시면서 갈 때. 아니요. 전진할 때. 둘 다 전진해. 노즐 후진하냐. 전진하지. 보통 이거. 후방 뚫려 있는 거 많이. 그치. 일반적으로. 전방이 뚫려 있는 걸 많이 써. 일반적으로. 그러다가. 정말. 끌고 들어가는 추진력 쓸 때만. 후방만. 후방만 있는 게 추진력이 더 좋아. 끌고 가니까 확실히 틀려. 그치. 앞에. 없으니까. 물이 안 나오니까. 확실히 틀려. 뾰족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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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뾰족이도. 아니. 뾰족이도. 뾰족이도. 뾰족이도 저기랑 똑같아. 저기랑. 클란즈노즈랑 똑같은 역할인데. 물이 분사되는. 구수가 더 많지. 그 차이. 응. 똑같아. 원리는. 그냥. 노즐을 바꿔가면서 써봐. 그러면. 느낌이 있어. 아무튼. 클란즈노즐 잘 들어가. 안녕하십니까. 신청하면. 다시 내려가야하네. ? 고조동형. 이렇게. 신청하면. 다시 내려와야 되나. 도시로VE.